요즘에는 저렇게 침대에 데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솔로 활동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렸었어요. 짱이야. 마마무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팀이잖아요. 초반에 막. 4명 다 너무 잘해서. 노래가 다 좋아요. 진짜. 좀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지금 좀 제대로 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날 몇 시에 잤어요? 3, 4시 다음, 4시 늦게. 바로 스트레칭 하는 거야?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요가하세요. 눈빛 봤어요? 맞아요. 요가 진짜 해야 돼요. 어, 저기.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서로마다 생활 스타일이 다르네, 확실히. 김치랑.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일어나자면 배고프니까 바로. 해 드시는구나. 따로 식단 관리를 하진 않으세요? 원래 방송 활동할 때는 했었는데. 오프니까 아직은. 오프니까 이제 좀. 어휴. 으. 이건 며칠이지? 아, 괜찮아요. 살짝 지났는데. 뭔데? 올리고당. 설탕을 원래 넣어야 하는데. 나름 이제 관리한다고 이제 올리고당으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제가 요즘에 또 건강식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단백질이 모자랄 수 있는. 김치, 닭가슴살, 볶음밥. 네, 맞아요. 탄수화물은 또 줄여야 되니까. 곤약으로. 밥을 곤약으로 드시는구나. 저거 밥을 안 돌리고 볶으면 더 맛있어. 아, 아예예요? 어, 그냥 이렇게 부셔서 넣어서. 익을 때까지 돌리면 훨씬 더 맛있어. 돌린 다음에 하면 다 이렇게 돼. 아, 그래요? 어, 볶음밥 일단 한 해봐. 거기다 물을 좀 붓고 그냥. 어, 어, 어? 스케일즈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디로. 어이, 뭐야? 김민아 씨예요? 아, 그렇게 먹는 거구나. 너무 내 취향이다. 아, 이야. 내가 궁금하면. 둘이 특이한 거 아니면 저게 유행이에요. 저게 이제 집순이들의 로망이죠. 하아. 자, 휴대폰 저거 봐. 저런 것도 다, 지금 다. 아, 완벽해, 완벽해. 이야, 대박이다, 진짜. 이야, 뭐야? 이야, 뭐야? 이야, 이야. 우션 레드 최고. 이야, 대박. 이야. 환자 같아요. 신비가 저를 끌어당겨요. 이야, 우와. 우와. 이렇게 반씩 되는 것도 있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거나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그냥 볼 수 있고. 뭐 1도. 컴퓨터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침대가 다 되니까. 화장실만 이제 있으면 돼요, 침대에. 어디서 산 거예요? 저거 돼요, 어디로. 말해도 되나? 인터넷에. 네, 인터넷에 있어요. 야, 나 진짜. 세상이 변했다. 좋아하는 너튜브를 보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 딱.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너튜브를 좋아하니까 자기 너튜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이분 너무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휴가 좀 주라. 아니, 밥 먹을 때 밥을 봐야지. 이야, 이거 진짜 웃기구나. 와, 나 진짜 상상도 못 했어. 이렇게 뱉구라고. 우와. 리얼이다. 있어요. 와.